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속상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왜요? 본인이 돈 버는 건 상관없지만 자제분들이 너무 여기에 빠지면 머리 아파가거든요. 뭐죠? 게임 주식이요. 게임 주식이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주? 근데 이제 자제분들이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가슴 아픈 건 가슴 아픈 건데 그래도 그 가슴 아픈 거 한편에 그 게임이 잘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슴 아픈만큼 주식을 샀으면 되는데 주식을 안 사고 기분만 나빠하니까 이게 머리 아픈데요. 주가 상승에 힘이 입어서요.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올해 시가총액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13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거의 40조 원으로 3배가 돼요. 시가총액이 3배가 됐는데요. 이걸 하나만 보면 설득력이 별로 없잖아요. 조선 업종이요. 24조 4천억 원. 건설 업종이 24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계 업종이 18조 원이니까요. 그만큼 뭔지 모르겠으나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겠는데요. 게임 업종이 엄청 비싸졌다는 것만큼은 언제든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돈이 이 게임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좀 더 수혜를 받아간 업종별뿐만이 아니라 종목별로는 어떤가요 상황이?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업종별로 좀 보겠는데요.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게임 소프트웨어가 199%가 늘어났고 올해 오른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13% 올라갔고요. 건설은 2.3% 내려갔고 조선은 25% 워낙 바닥이니까 올라갔고 기계 업종은 3.6%니까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고 업종이 이렇게 많이 시가총액이 늘어났는데요. 종목별로 일단 다시 바로 보면 컬업이스 정도는 많이 앞서도 그 다섯 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시던데요. 84% 올라갔고요. 넷마블 게임도 올해 상장 냈는데 상장도 비싸게 됐지만 20% 올라갔고요. 엔시소프트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거는 뭐 아들도 있지만 아들보다는 남편분이 돈을 쓴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도 쓰셨고요. 엔시소프트가 84% 올라갔고요. 컴퓨터 수도 50% 웹젠도 87%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또 엔시소프트 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미지M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리미지가 처음 나왔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나? 20년 전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대박나면 계속 수익성이 이어진다는 게 또 게임업계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력이죠. 매력이면서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 OS를 팔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CD값이라도 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CD도 아니라 대부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잖아요. 그 CD조차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해리포터 쓴 여성분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책 한 번 써서 한 번 쓴 건 아니고 여러 개 썼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데요. 게임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이거예요. 코스피 있죠. 코스피에 영업이익률을.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얼마큼 100만 원 팔아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요. 게임 업종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8.59%가 낮습니다. 전체 코스피가요. 그나마 올해는 7.80%보다 늘어났는데 이것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6.79%밖에 안 되거든요. 게임 업종 중에 엔치소프트는 무려 45%. 45%. 그러니까 100만 원 팔아서 45만 원 버는 거 되겠고요. 퍼러비스는 더 벌었죠. 54.7%. 엄청난 영업률.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지수와 게임 업종을 비교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게임 업종에서 더 들여다봤더니 엄청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몇 가지 있겠는데요. 요즘 보면 게임 한류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게임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구 연평은 20%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중강의 개선 기대감으로 펜센트나 이런 데서 투자하지 않겠느냐. 상권을 갖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배틀그라운드도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 해외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치소프트에서의 리니지 에미 잔스가 얘기하셨던 12월 11일 날 대만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뉴스 찾아봤더니 현지의 사전 예약자가 250만 명. 그러니까 대만이 몇 명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나이튼간 것 같아요. 펄어비스의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 유럽, 일본, 러시아 등에서 인기인데요. 매출 75%가 해외.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죠. 엔치소프트는 대부분이 한국인데 펄어비스 같은 건 해외에서 75%고 여기다가 모바일 버전도 내년에 나온다고는 하거든요. 꽤 이런 기대감이 큰 거죠. 이 정도면 증권가에서도 이거 나쁘게 본래야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리니지 에미라는 것이 결국은 리니지가 온라인 PC 수준에서 하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대규모 MMORPG 게임이 늘어난 거죠. 이거는 여성분들도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딱 지하철 타시면 아시잖아요. 젊은 분들 보면 그냥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분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뭔가 돈을 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NH투자증권 전망은 내년에 국내 모바일 게임 사업이 32% 성장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대해서 집권가에서도 좋은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얘기를 한 것처럼 장점이 한번 대박이 터지면 수익률이 계속 간다는 거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대박이 안 터지면 이것도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게임을 많이 하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은 딱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애프도 막 박불했어요. 게임해서 진짜. 딱 이거 게임에서 한 거거든요. 진짜요? 진짜로요. 그래갖고 저는 오버워치를 싫어하죠. 오버워치 때문에. 실제로 가슴 아픈 분이 여기 계셨군요. 실제로 봐봐요. 저는 대학생이니까는 안 돼요. 중고등학생 보면 더 머리 아플 수밖에 없겠는데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요. 모바일 게임 수가 지금 몇 개냐면 답을 써놨는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80만 개죠. 80만 개. 한 달에 몇 개가 새로 런칭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대충 감으로요. 대충 감으로 몇 개가 하루에? 하루에 맞추셔도 좋고 한 달에도요. 한 달에? 네. 그럼 한 달에 한 2만 개? 답을 보셨는데요. 맞출 수가 없는데. 2010년 5월 기준에요. 애플의 아이튠스만 제가 갖고 왔어요. 아이튠스. 써 있죠. 월드와이드 2016 메이에 새롭게 뉴 앱스 에디드. 새롭게 들어간 거가 정확하게 2만 958개입니다. 저 이거 그냥 진짜 찍은 건데. 대단하신 거죠. 하루에 30개, 31로 나누면 M분의 30는 하루에 676개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잊혀진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책을 서너 권 썼지만 책 있죠. 우리나라 출판기 있죠. 추만 개가 쏟아지는데 대한민국의 책은 97%가 일주일 만에 사라진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게임업계에 정확히 나온다라고 유단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만큼 정말 살아남은 사람이 돈을 다 번다라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대눈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게임 시장 매출은 상위 10%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지하철마다, TV마다, 케이블 TV마다 모바일 게임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유명 배우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 나오는 거가 엄청난 돈을 쓰고 광고비를 쓰는 거라고 되겠고요. 그것은 엄청난 경쟁, 자본 투여가 필요하겠고요. 팬심이 필요한 거죠. 확고한 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린저씨 같은 날은 있는 게 없는 애가 엄청 크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계속 돌려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요. 종목 딱 찍어주세요. 종목을 딱 세 개를 딱 정확히 찍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크래프트를 20년째 하신 분은 워낙 많이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워치 하신 분은 많이 있단 말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전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저께 그래프트예요. 이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누가 뭐래도 엔치소프입니다. 엔치소프예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런 분이 고민되죠. 엔치도 좋고 액티비전도 좋은 분들은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게임 해갖고 GAMR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거 많이들 아신 분 계실 겁니다. 해외 주식 하신 분 이거 웬만하면 많이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 GAMR인데요. 이게 보신 건가요? 제가 차트 하나 또 보여줍니다.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게임 GAMR이 있고요. 미국 주식이 있고 한국 주식 전체 전기가 있는데 이게 제일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이 GAMR이라는 ETF를 해보면 테이크2 아시죠? 테이크2도 들어있고요. 닌텐도 들어가요 갖고 있고요. 액티비전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엔치소프트도 4.2%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넥슨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넥슨 이거 말고 오리지널 넥슨 있죠? 도쿄 상장되어 있는 거 그게 5.1%로 두 번째 많이 갖고 주신 거거든요. 저는 게임하는 분들하고 부모를 만나보면 저는 주위에 보면 학생 자제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머리 아파서 전부는 전부 다 이거 사는 거예요. 이거 사상 채울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돈이라도 벌어라 라고 조언을 하시는 건데 GAMR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게임업종 ETF도 저희가 한번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